그때 20대의 여러분들 청년들이 한국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기록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미래와 관련해서 두 주제 정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드론 전쟁 오늘 아주 드론 전쟁의 살상률이 기존의 50% 80%니까 명중률이 엄청나게 뛰어오른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많은 인명을 살상시킨 신와르 야히야 아마 동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드론이 근접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신와르 야히야고 거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접근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오른손은 아마 부상을 당한 모양이에요. 왼손으로 그런 막대기 같은 것을 드론을 향해 던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사망 직전 목숨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바로 근접까지 촬영을 한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 드론에 ai가 부착돼 가지고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으면 사령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목표물을 향해서 폭탄을 투하했겠죠. 보시게 되면 야히야 신와르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 드론 촬영 영상을 공개했는데 오늘 마침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로 드론 산상률을 80보까지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드론 기술에 안면 인식 기술 ai 기술이 다 탑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쟁은 거의 이런 ai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드론의 살상률이 80%까지 높아졌고 드론의 조준 능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진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살상용 드론의 정확도는 지난해 50%에서 올해 80%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국방 전문 ai 기업인 팔란티어가 이런 기술을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을 한 모양입니다. 인력과 무기가 훨씬 앞선 러시아가 드론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고전한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바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ai 드론이 강대국을 상대로 약소국이 전세를 뒤집을 유력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고 미래 전쟁은 알고리즘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ai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드론 기술과 ai 기술과 안면 인식 기술이 결합되면 전쟁 양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여러분들 ai한테 물어보니까 ai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ai 기술과 드론의 결합은 전쟁의 살상력을 크게 높이고 지난해 50%에 불과했던 살상률은 올해 80%까지 상승을 했고 이제 ai 드론은 인간 개입 없이도 목표물을 식별하고 공격을 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추게 된 것이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미래전을 위해 가지고 엄청난 ai 기술이 전쟁에 도입되는 2022년도에는 ai 군사 장비에 대한 투자가 84억 불이었는데 연 평균 14.9% 성장해 가지고 338억 달러 수준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도 이 신와르 신와르가 여러분들 드론이 근접에 접근하는데 이번 드론은 ai가 탑재 안 된 드론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근접했으면 사령부의 지휘 없이도 그냥 그대로 가격을 했겠죠. 아주 참 대단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참 지금 잘 나가는 나라가 오픈 ai 사지 않습니까? 오픈 ai 사지. 실제 전투에서 보병의 살상률은 보통 20% 이하로 보고합니다. 20% 이하니까 80%니까 어마어마한 정확도를 자랑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오픈 ai 사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죠. 어마어마한 stories